맞았으면 우주 중 한 번 안 뜨거울까? 은서 괜찮아? 대파도 먹을만해? 다행이다 숙성 아메 스팸 참기름 마늘 붓말 야물들 야물들 얇은 물 고춧가루 당면 너가 파를 자른다고 어떻게 해? 매워서 어떻게 잘라? 아, 풀리지가... 풀리지가 아니야... 풀리는 중... 풀리는 중... 풀리는 중... 풀리는 중... 풀리는 중... 풀리는 중... 아, 새가요? 네... 어떤 일로 오시려는데요? 아이스크림 투영 미국 운동도 마시는 거예요? 아, 운동도 마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투영... 저 운동 많이 마셨어요... 네... 태 Touch Touch! 느끼고기 머리야 또 운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 경기! 정기!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좀 빼게 운동하면... 아, 나이를 좀 빼게요? 그래! 운동하면 나이가 빼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셨어 석아 너무 귀여워 고춧가루 맛없으면 어떠죠? 안 뜨거울까? 맛이 어떠는데? 별로 안 뜨거운데 맛은 어떤데? 맛없어요 거짓말 은서 괜찮아? 대파도 먹을만해? 다행이다 놀이터 갈 수 있겠다 어 놀이터 갈 수 있겠다 건강하게 먹어서 아이고 훌륭해 훌륭해 은서 더 먹고 싶어 꼭꼭 씹을만 했었어요? 네 아 씹을만 했어 골뱅이 파전 맛에 대해서 얘기해줘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